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번 연도 연말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요 그 연말 공모전 받은 작품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 잘된 일도 있고 안된 일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더 발전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분야는 게임 분야, 그림, 노래, 영상 쭈스튜디오에서 만들어주는 복합영상들 이렇게 다섯가지인데요 그림 부분 참여해주신 분 항상 유튜브로 보고 있었지만 이번 이벤트를 기회로 큰 맘 먹고 그림을 그렸어요 미대 재수를 하는 중이라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많이 힘든데 복튜고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특히 자살하지 말라는 영상 보고 우울증 걸렸을 때 형 말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덕분에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은 내 아하 아... 인도경님이 그려주신 그림 아... 우리 금다리 이프님 손이고 내 손이고 같이 금다리를 꼭 잡고 있는 그래 나는 금다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세포로 만든 건가? 이랬는데 여기 손도 있고 궁뎅이도 있고 발도 있고 짱 귀여워 장갑에 보면 이프라고 돼 있고 개복원님 언제나 고마워요 두 번째 그림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세요 저번 아듀 2018 때 워로드 아! 이거 그리신 분이네요 이거 이거 워로드 작년 2018 때 워로드 그려서 상탁하신 분일 텐데 이번 아듀 2019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랑 방송 잘 보고 있고 그런데 당... 그림은 당분간 뜸할 듯 합니다 그림은 유바지만 전 군바이기 때문이죠 아... 군대가서도 잘 보겠습니다 대대장부터 해가지고 대대장, 중대장, 행보관, 소대장 얼굴 그려주고서 사단장님까지 얼굴 그려주고 포상받아서 추가 나오시길 좋습니다 자 그럼 각설탕님이 그리신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그러니까 와... 와 머리 디테일 진짜 살아있다 와... 아 눈 마시니까 좀 무섭네 수채화 물감으로 했나봐요 아 근데... 아 근데... 아 그림 진짜 잘 그렸는데 무서워 뭔가... 아 뭔가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머리 똑같애 이씨 아 그림 진짜 너무 예쁘긴 하네요 아 진짜 축하하고... 아 형 여친이 결혼할 때 아 왜? 형 여친이 결혼할 때 형 여친이 결혼할 때 와이엇! 어.. 진짜 축하하고... 소리 너무 커요? 죽음이야 지금 얹으면 되겠다 맞지? 내 말 맞지? 지금? 왜? 오빠 내가 첫사랑이야? 난 아닌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집어 던져야 돼서요 다 놀리는데 누굴 배내 다 놀리는데 누굴 배내 다 배내 나 혼자 방송해 한 명만 남겨놔 나만 있어 나만 방송해 누굴 배내 다 배내 다 배내 다 배내 다 배내 까 졸라였네 이거 들고 차야겠네 다 배내 다 배내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헬로 멀지 안녕 삼월 아 아 아 안돼 안돼 헬로인 줄 알았어 헬로인 줄 알았어 잠깐만 1월이 1월이 뭐였지 1월이 페이브러리 2월이 아닌데 2월이 페이브러리인데 3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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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m 가져가 빨리 자 2019년 하클립 중에 리액션 부분이었구요 다음은 게임 한번 보죠 야 1월 2일날 로아하고 있었네 아 뭐야 에이치 누르면 밝아진데 이메 아 씨발 어 저 앞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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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 아냐아냐 여기도 멈추면 안돼 아 뭐야 아 뭐야 터져라 이거 어떻게 빠져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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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확 점프 뛰고 그러는거 아니지 천양이 아 뭐야 밟았는데 아 문영자 아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잔디 맞았는데 왜 피가 왜 아 미친 잔디 기본에 충실합시다 잡초를 조심하세요 아 미친 와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운근 이 2 While 아 아 아 아 아 아니 융근이 교 환점이 모ıl 까미 반성 이ries 저거 충분히 간다고? 실화야? 노래와 bgm 아 정말! 이러면 처음부터야? 뭐야 뭐야 이거 복원의 동산 여긴 너무 쉬워 잡초 조심하고 아니 근데 천양이 안 밟아도 되잖아 버려도 되잖아 아 근데 여기 좀 난리 났다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빨리 그냥 투명일때 넘어가 아 이거 마리오도 그렇고 이런 횡스크롤 게임은 약간 몸이 이렇게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니까 저기 어떻게 가 갈 수 있는거 맞아? 일로 올라가는건가보다 아닌데 저거 어떻게 가냐 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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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저기 어떻게 가졌냐 신기하다 esc 를 누르면은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능력치 어딨어 없는 것 같은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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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기획만 하고 그 기능 안 넣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맵디세인제 개 아아 진짜 저 잔디좀 어떻게 해봐 아이씨 아 개빡쳐 뭐야 아 현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저 가운데다 넣어놓은거 해봤다 와 나 이거 죽어 잠깐만 어 어 한몫날봤어 제발 제발 피파 지우면 사라진다고 어 당장 지울게요 야 이거 뭐야 잔디 세개는 한몫 남았는데 나 아 이거 잘못 밟으면 안되는데 아 아 하앗 오오 오오 아 진짜 제발 이거 세칸짜리 가운데에 잔디좀 놓지마 아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관성이 있어 약간 미끄러지는거 보이지 한 두 도트정도 한 두 도트정도 아 아 dalla ㅋㅋㅋㅋ יכול år john 와 스킵 스킵 아우 씨 오오 아 자 3칸에 3칸중에 가운데다 잔디 넣은거는 좀 지옥이다 헤헤 아 정말 잔디 저거 아 잔디 제거좀 해 아이씨 아 진짜 아 여기서 피 다 달아 아이씨 아 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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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부터 다시야 야 이거 내가 올려볼 테니까 니네 또 해봐 나중에 카페에다 올릴게 공모전 발표할 거 반도 안했는데 지금 큰일났네 날 3개 생긴 어 제발 어 오마이갓 어 오마이갓 오케이 쓸데없이 천양이한테 피 달면 안 돼 아 아 아 안 돼 안 돼 한 번에 깨자 얼마 못 만들었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하 씨부랄라 아 가 그댈 가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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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센터로 달려 아 진짜 처녀가 좀 비켜 하우씨 저거 아 이거 언덕백이 저항 너무 감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아 아 아 씨바 겜노님의 보거의 보험 보험 버전 2 재밌게 했구요 자 그림부분에 참여해주신 분들 여섯분 참여해주셨는데 아까전에 앞에 두분은 봤기 때문에 세번째부터 보거형에게 예 안녕하세요 보거형 올 한해 간에 두루 편안하신지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보내드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옵니다 그동안 팬아트를 깔짝깔짝 그려서 업로드를 못했지만 연말에 바쁜 탓에 공모전용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아트를 그려준 친구가 그래서 첨부한 그림들 대부분 쫙쾌페에 이미 업로드되었던 팬아트들입니다 비록 이미 공개된 그림들이지만 대우분 생망 시청자들은 못 보았을거란 생각에 적벌 미워하네 그림들이니 방송에서 다같이 깔깔그리면서 웃어 넘기는 용도로 쓰시라고 보내드립니다 한번 훑어보시고 그것도 별쪽 별로다 싶으시면 그냥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 이거 유명했죠 와우 팬아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개보거 노돌리 우아꽃 조매력 와우 팬아트 프로젝트 음 이거 한창 FM하고 피파할 때 카페 메인으로 해놨었죠 자 이거는 유로트럭 맨날 할때 내가 언제 이런 표정을 지었어 좀 다르네요 아이 이렇게는 안생겼지 아 이거 짱깊게 나왔다 백종원 아저씨 아니야? 아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이 그림보고서 아 너무 잘 그렸다 그러고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붙여놨어요 옷도 살색으로 칠한거 무엇? 아무래도 그 원피스 입은게 마음에 들었었나봐요 우리 이쁜님은 원피스 입은걸로 흐흠 에이 귀여워 근데 볼이 좀 조그맣고 귀엽게 그려져 볼이 이렇게 안뚱뚱해 무슨 무슨 헤테같이 그려놨어 경복궁 같은데 앞에 있는 헤테처럼 생겼잖아 포인트를 잘 잡아 미공개 미공개 팬아트입니다 어 이거 좀 감각 있는데? 폰 배경으로 해놔야되 생일날 축전 영상으로 만들어준 거기 안에 들어간 그림인거 같은데 이거 뭐야 복규의 난? 이 뒤에 태기 아니니? 마운트 엠블링 이번에 드린 팬아트에요 겨울용 채널아트 스케치 나는 이거 볼때 의도하고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뒤에 구름이 우리 루시를 그린거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구 자 다음은 싸이신님이 참여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싸이신입니다 벌써 2020년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컷을 그려보았습니다 옛날에 A사 시절부터 재밌게 보았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그림을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며 금다리가 태어나면 제대로 예쁘게 한 장 그려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게 그렸다 저기요 싸이신님 정상적인 것도 많을텐데 꼭 이런걸로 제일 기억에 남는게 이거면 어떻게 한 해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게 이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그림 두개 봤구요 다음은 또 폴라스타님의 영상 3개 볼게요 상황극 부분 그 나이들이 차가지고 이제 떠밀리듯이 하는거야 절벽 끝에 이렇게 서있는거지 아 아 아 한걸음만 더 느리면 여기 절벽이야 아 아 뒤에 있는 사람 막 밀어 가 아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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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이 새... 이 새깔! 이 새깔 돈을... 수출을 했으면... 수입도... 그... 똑같은대로 와야지 똑같은대로... 잠시 후 삐소리 이후에 마이크를 끄시고 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삐소리가 시작됩니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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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담배를 필거면 멋있게 피란 얘기야 요 지랄로 피지 말고 비웅신처럼 이렇게 피지 말고 좀 멋있게 피라고 좀...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멋있게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 막 그래가지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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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아빠 진짜 짱 세구나 니네 아빠는 그럼 몇백충인데 우리 아빠는 3대 200충이라 아직 언더하마 못 입어 너 이제 내 꼬봉이야 알았지? 아 네네 종가 어르신 예 예 아 제발 멈춰 달라고요 제가 저보다 대기업이라서요 종가 어르신께서 직접 전화를 거셔서요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야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계속 살이는 중입니다 네 트위치 그 권고사항 잘 지키면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르신 예 찌깍찌깍 찌깍찌깍 흐흐흫흫 2019년도에 시청자들이 어떤 도내를 했나 희강님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키수고의 오키나키키키키 들어갑시오 번호야 번호야 수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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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préf gust 앱창 본체와 선전지 세용설명서 개취까지 이 모두를 사망우촌 800원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색키들이 형을 뭘로 보고 이색키들이 형이 임마 나이가 서른다섯이야 이색키들아 어? 형을 뭘로 보고 이색키들이 형을 돈으로 갖다가 이색키들아 흫 좆됐어 흠 아 진짜 씹을알 흐흫흫 정색하는거 아 망했다 와 진짜 미친 3. 실제로 미쳤나봐 39원 종료 하고 있습니다. 뭘 뭘 해 이런 영상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 돼 이게 편해? 안했어 태양 두려워하지마 가볍게 밀착되는 안했어 한겹이면 피부는 이미 태양과 만날 준비 끝 아니시 왜 미쳤나 태양과 만날 준비가 끝날 자 2019년에는 어느 어떤 재밌는 썰들을 풀었나 우리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너 싫어 너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싫은 거 싫은 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거 너 때문에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 그냥 전부 서로 배려하나 써 쓰레기 봉투 들다가 쓰레기 봉투 찢어져서 싸우고 추워서 내가 옷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줄라 그러면은 비키라고 감기 걸린다고 막 이러고 아이 빨리 안으라고 감기 걸린다고 나는 막 이렇게 옷 이렇게 열어놓고서 존나 추운데 막 이러면서 뛰어가고 우리 와이프는 아 하지마 막 이러면서 오빠 또 앞으로 병원 가야되잖아 막 도망치고 막 둘이서 막 그러다가 나한테 감기 걸려가지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병 걸린다고 하지말라니까 그러니까 나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같이 따뜻하고 좋아하더라고 맨날 이러고 싸우고 야 달달한 거 같지? 해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동숙님이 맨날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래서 막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술 마셨구나 정말 사람 됨됨이가 왜 대낮부터 술 먹었어? 정말 겸손하시고 진짜 내가 이제까지 본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 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동숙님을 좋아는 하지만 동숙님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내가 얘기한다고 띄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동숙님이랑 그때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같아서 속마음까지 같이 얘기하게 되더라고 둘이서 서로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보는 번째인걸 아 진짜 3살 난 애한테 자 요 구름 봐봐 자 공기라는 거야 공기가 여기서 왔네 아이고 막 이러고서 그거를 그거를 한 일주일동안 움직이는걸 한번 보여줘봐 그러고나서 자 지금 어이구 여기 이렇게 빨개졌는데 여기도 빨간해? 이 빨간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 3살짜리 애도 그거 한 10번 봤으면 어 중국에서 왔지 3살짜리 애도 씨바 말을 짱꼭 이러면서 말하겠다 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마루 해몽님이 여기까지 파져있는걸 입고 온거야 나도 인사하는데 마루 해몽님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옆에 있던 머독 머독이지? 아드가 모독이가 야 모독아 마루 해몽님 어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이러면서 어휴 어딜 봐야다는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모독이 걔는 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바로 입으로 말하라고 소니쇼님 소니쇼님 보고서 그 예쁜 일진 누나같다 그러는거야? 소니쇼님 근데 두 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 못할텐데 소니쇼님 막 이러던데 소니쇼님 막 이러고 계시던데 막 이러고 계시던데 북폰이 갑자기 뒤에 돌아보면서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만 하는게 아니라 그라운드를 다 뛰면서 관중석 보고서 관중석 보면서 이러면서 다 다니더라고 고맙다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갈때까지 사람들 다 등 돌려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필드에 남아가지고 뺑글뺑글 자기 혼자 돌면서 계속 고맙다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도 나가고 있었거든 천영이랑 나랑 나가고 있는데 계속 북폰이 돌고 있는거야 저기 보면서 진짜 북폰이 어른이다 응 북폰이 진짜 생각이 깊은 선수다 괜히 노장이 아니구나 저러니 그 사람들의 저 멘탈 그거지 응 진짜 멋있다 그러면 그 북폰 진짜 멋있더라 템템버린 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찍 일어나는 새님 보내주신 분 편지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일찍 일어나는 새입니다 2019년 한해 개복원님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그림 이 그림 제가 자꾸 얼굴 제 걸 인식 안하고 얘를 자꾸 카메라가 인식하려고 그래서 저 시기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또 그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출력권님을 통해서 편지로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모두에게 2020년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보다 최고의 한 해가 되고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복원님의 클로징 따봉을 팝아트로 표현해 봤습니다 저의 그 팝아트 와 야 기깔난다 야 어디 무슨 홍콩 영화 같은 데에서 나오는 배우같이 생겼다 그치 누구야 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 연말 공모전 그림분야로 참가하려고 합니다 직접 그린 그림은 택배사사함으로 보냈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보고형 장식장에 장식할 것도 하나 보냅니다 그림 택배에 통틀도 하나 있으니까 택배 개봉할 때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한 공모전 이거 하기 전에 한 3주 전에 왔어요 2,3주 전에 보시면 한 성도가 이르되 배움의 길이 들어올 들어온다 하니 보고께서 미소 지으시려 가라사대 나는 이곳에 있다 하시려 다른 성도가 또한 이르되 취업의 길이 들어간다 하니 보고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곳에 있다 하시어라 다른 성도가 저러가며 그에게 이르되 사랑의 길을 물어보니 보고께서 가라사대 아니 시바 언제까지 나가기만 할 거야 다 쳐 나가라고 하시며 오하시더라 그 말을 지은 군중이 그 앞에 이르되 그를 따라 쪼의 길을 들겠다 하니 보고께서 쇠막대를 흔들고 쪼를 행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더라 쪼로복음 10절 20.. 10장 24절 개보고께서는 당신을 쪼하십니다 예배시간 트위치 오전 8시에서 9시 시작 오후 7시 종료 유튜브 매일 오후 7시 이후에 업로드 일상의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보고님을 만나보세요 개보고님을 구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 먼저 읽고 그러고서 작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호환에 수류탄 유튜브 영상으로 유입된 팬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두바이 이라크 사우디 여러 중동에서 건설현장 관리직으로 해외근무만 하면서 보고형 유튜브가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한국에 들어와 1월이면 일자리를 잃은지 꼭 1년이 됩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보고 했지만 나이가 서른에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렇게 우울한 1년 동안 보고형의 유튜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건설 관련 직업을 갖는 건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보고형 생방송도 시청하고 있죠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떠나간다는 시청자들의 보고형님의 항상 이 자리에 나는 있다라는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보고형은 저를 모르시지만 뭔가 친한 형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응원해주는 기분을 느꼈어요 최근에 손에 잡히는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처럼 저를 거절하지는 않더라구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든 것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미 관짝이 들어간 게임이지만 보고형 장식장에 한 귀퉁이를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백수라는 핑계로 큰 힘이 되어준 보고형에게 돈에 한 번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는 현실 돈에 보내드립니다 그 현실 돈에 보내주신 거 여기다 놔뒀어요 저 뒤에다가 안 쓰고 고이 고이 놔뒀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금달이와 고생하신 이프님을 위해 희생하시고 양보하시는 삶을 살아갈 예정인 형에게 제가 드리는 돈이니 보고형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 갖고 싶은 걸 사고 하고 싶은 걸 하기엔 작은 돈이지만 먹고 싶은 걸 사먹을 정도는 되겠죠 아무튼 2020년엔 보고형과 형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쪼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트위치 닉네임 누구야 아아아 드림 자 그렇게 하고서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내게로오라 보고가 함께 할지니 너희에게 쪼를 주리라 인상이 진짜 선하시다 이거 다 유화물감으로 그렸어 유화물감으로 그렸어요 인상이 진짜 선하시다 진짜 유화물감으로 그리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파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나무 이쑤시개 있잖아 이쑤시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색칠해서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 다 본인이 설계해가지고 종이 갖다 붙이고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다가 만드는 건 영상을 찍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걸 내가 붙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어디가 뭘 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게 몇 주 전에 왔는데 붙이려다가 못 붙였어요 괜히 이상하게 되면은 막 엉망진창 될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우산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있었으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팽글팽글팽글 돌 수 있게 이렇게 자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 다음은 그 폴라스타님이 뽑아주신 2019년 하클립 타이밍 부분 성정법사 성정법사 아니야? 이게 여기가 존나 여기서 눈썹이 싹 올라갈 때가 존나 웃겨 손 많이 다쳤겠다 여기 베이면 진짜 많이 어 안 치죠 제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면 뭐라고 대답만 한번만 해주세요 음 예라고요? 어떻게 했니? 아 무서워 그게 왜 우리도 그런걸 빨아야 되는데 북한이 좀 중국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좀 어 뭐야 왓 버펙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오예 탐정이었군요? 저 노래 노래랑 같이 나왔구나 저게 탐정 팬츠 이 탐정 팬츠 돼지? 힙합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는 거 여기다가 어떻게 끼는거죠? 어떻게 끼는거지? 저한테 왜 저랬나봐 뭐야 CPU 터질라그런다 왜이래? 힙합 브레이크 힙합 브레이크 몸개그 부분 힙합 브레이크 진정한 그럼 진짜 웃긴게 여보! 빨리! 빨리! 웃지 말고... 한 모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 집어넣으면 안 튀겠지? 와아! 맞아? 으아아아악! 죽인다! 우리 먹잖아! 우유가서 괜찮아 우리 일로와 여기서 여기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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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아하! 아하하하! 아! 크으path 아! 웃지 Saint Boar 에kk 어어 이쁘게 55 Ç 어어 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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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깜짝이야 아야한 색만 보고 레전드인줄 알고 레전드인줄 알고 힘 줬다가 목에 잠건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라고 이번에 아 2019년 공모전 여러분들께 이게 보여 드리는 것은 모두 발표가 끝났습니다 매해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매해마다 참가자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퀄리티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항상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끼가 있고 다 그러신 분들인데 재능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셔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노래를 만들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게임을 만들어주시고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 고맙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당연히 감사드리고 항상 봐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연도에 좀 힘들었다면 내년에 2020년도에는 꽃을 틔우면서 봉인되어 있던 봉우리가 터지면서 팝콘 터지듯이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단열히 빕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에 예쁜 댓글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들이 요즘 많이 달려서 악플들 달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험한 말들이 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다 감빵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 예쁜 댓글들 악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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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